안녕하세요 레즈캣입니다. 현재 시간 2015년 퍼럴 5일 오후 5시 21분인데요. 방금 전까지 이제 솔프를 하다가 갭이 빡쳐서 녹화를 종료를 했었거든요. 친구가 와서 코어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하네요. 코어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스카이프 통화가 되겠고, 잠시만요. 됐어? 자, 시작을 해봅시다. 아이고, 개빡신 느낌이야. 그거 얼마 만큼 한 거야? 그거 캠페인 다? 뭐가? 그거? 절반 했나? 절반? 응. 병신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나 잠깐만 왜 풀화면이 안 돼, 잠깐. 창모드, 볼스크린 레조루션.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놔둬다, 새끼. 아, 진짜. 가자, 가자, 가자. 어, 급시다. 갑자기 오후이 이상해져. 설마. 어제 대충 어디서 나온 줄 알았으니까. 내가 대전차 지뢰하고 이따 깔아줘야지. 상냥? 상냥? 나라에 기관총이 있나, 저에서 없게. 무기 바꿔고는 밑에 내려와서. 밑에 무기 바꾼도 있잖아. 오, 이 반동 너무 심하네. 서없이 다 나ونegal을 IT에 감자 대박 아니, 내는 Cop 공당 속에 'mig으면 나이 ambientAL Some pot 왜 전에 잡 mastering 스탑 스나 없나? 스나 니가 갖고 있나? 아니 밑에 있어 거기 밑에 오 갑자기 다 오픈 어 뭔가 알몸이 된 길었는데 어 나 뭔가 얻었나 보다 총 잘 안중이야 이거 나무 쓰러졌다 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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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한 발 니가 한 발 쏴 나 담아 쓸게 니가 한 발 쏴 오 맞고 컷 뭐야 붙었다 또 온다 또 온다 좌측에다 아 참고로 나이더는 쉬움으로 했습니다 캠페인 모드에서 보통 하고 개 빠졌기 때문에 어 너 저격 들었냐? 아니 저격 안 들었어? 근데 친구의 말에 의하면 어 약간의 위로가 되는게 일단 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요 근래에 이제 플래닛 사이든이 뭐니 여러가지 보더랜든이 뭐니 찍으면서 넉카양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역시 시야가 좁긴 좁아 아 이건 진짜 부정할 수가 없다더라 부정할 수가 없어 너무 시야가 좁아 시야가 좁고 어디에 어디에 되게 심하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화면 가운데만 계속 보고 있어서 그래 그런가 뭔 소리야 이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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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측에 옥상 옥상 있는데 내가 잡고 있잖아 얘 니가 잡고 있어 아 아침 원래 아파 아파아퍼 바랍게까지 왔어? 아 아 Shift 잡았다 Loading 리 로딩 진짜 군발인데가지고 못하면 웃기는거지 아이씨 빛나가다 계속 나오는데? 잠깐 온다 탱크래 저희 장갑 잡는다 어디? 쟨 지뢰 세진할꺼야? 그냥 놔둬 쭉쭉 나오게 놔둬 그렇지 등장과 함께 사라진다 가자 아 절제 안들어 저 기관총 쓰고 싶은데? 기관총 쓰고 싶은데? 스와잉 뭐하거든 50캠 못써 나 여기 흔들리냐? 지진 아 지금 여기저기잖아 거기 2탄에서 지하철 다음 맵에서 아 탱약상자 이런데 올 수 있다 그래? 응 우선 모든 방위가 다 가격에 들어오죠 우선 모든 방위가 다 가격에 들어오죠 저게 손게 뜻이야? 방금 공격이라고 한거야? 그 지원이라고 한거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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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참 멀리서 쏘고는 내가 있는 곳은 아는구나 이 애드들이 AI니까 하하하하 신기해 AI니까 단장 갈고 찾았다 애들 어딨어? 위에 건물 잡았습니다 헤드샷 아 아 슈미니 가능하다 탱크 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네 내가 암패 쏜다 됐어 됐어 죽인 것 같은데? 죽이긴 했는데 대체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거야 난 몇 명이 나를 쐈는데 탱크랑 같이 준 것 같은데? 아 살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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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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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우 야 내 근처에 잔뜩이다 오케이 이동 나가자 끝 클레이머가 있는데 어 넌 뭐하니? 나 클레이머가 속에 있네 난 탑승하 coup 끝나는거랬어 응 끝나는거 가기 전에 클레이모어 한 대 박아보자 아레시아 그 어차피 나 데미지 입었어 뭐야 대마시아였나? 내가 롤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만 롤하는 애들이 한 모음은 있는데 대마시아인가 뭐 깃발 꽂으면서 계속 하겠다 그 다음 거 지옥불 자 내가 조종이 나오면 무조건 자살 제발 내가 조종이기를 내가 조종 같은데 니가 조종이다 한 번 시도해 봐 위로 화면 위를 보이는게 어떻게 하는거야? 화면 위를 어떻게 보는거야? 위로 올리는거 위로 올리는거? 어 그 마우스 움직이면 되거든 마우스 무거워지면서 안올라 하던데 그 계속 땡겨야되 마우스를 아니 골반 따다 아 다행이다 반대야 야야 경고 경고 야씨 야 왜 얘네들 왜 이래 나 분명히 따라가고 있잖아 얘네들 진짜 저기 휴이 지금 미 해군들이 휴이 쓰지도 않는데 진짜 몇 번 삿 몇 번 삿 몇 번 삿 한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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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ikes 검은 부수고 웬일은 Лю 이 quilt 안 Healing Meg steel 두 분 1 아 야 가까이 한 번 가져봐 오케이 컷 저기 에디션 쓰고 있는거 보이냐? 어디? 건물 옥상도 있다 건물 옥상 그러네 건물 옥상도 있네 잠과 더있네 아씨 잠만 길게 둔다 한 번 한 번 길게 둘게 길게 둔다 한 번 길게 둘게 진짜 두 번째 아 아파트 팀을 잃었어? 아파트 팀은 죽었다고? 뭐? 걔는 왜 죽었대? 어제는 안 죽었잖아 어 어제 잠깐 했을때는 안 죽었었지 뭐 누가 죽는경우는 없었던거 같은데 어디가서 죽은거야 명성한테 야 너 도종이다 자 땡기는거라고 그러네 야 쟤가 너 어디가 어디가 왜 앞으로 안가냐 앞으로 죽여야지 앞으로 죽여 앞으로 죽였는데 앞으로 안가는데 뒤로 죽였잖아 아 미친네 진짜 해기는 앞으로 죽여 얘가 앞으로 가지 아 이게 앞으로 간다고 해 앞으로 죽여야 계속 진행하는거야 앞으로 멈춰 서거나 그런건 안돼? 멈춰 서거나 그런건 안되는거야? 왜 또 내가 멈춰 서는건 저기 앞으로 가는키를 살짝씩 살짝 조금 조금씩 눌러 앞으로 안가는데 가고있는거 가고있는거야 근데 이게 안누르면 떨어지니까 앞으로 가는키를 많이 좀 눌러줘야돼 떨어지질 않게 내려 내려 어디간거야 어디간거야 방금 뒤로간거야? 어디 방금 뒤로간거야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가는거 누르는거는 출력조절이고 그 다음에 니가 방향 어두툰에 따라서 출력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거야 헬기가 아씨가 그 W랑 S는 니 위에 그 메인 헬리콥터 프로펠러 축담당이고 얘 너무 숙였잖니 너무 숙였잖니 여러분들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누가 전화해야 할지는 몰라 아 다시 내가 하면 편하긴 한데 니가 안해 니가 안해 시X 이 개시X 야 A랑 D는 좌우 방향 바꾸는거 아아 좋아 야 너무 앞으로 꼬꾸라지지마 아이씨 안해 하하하하하 대충 대충 그 알려줌 그니까 그 니꺼 마우스의 이동으로 그 위에 헬리콥터 거기 저기 위에 그 로토 도는거 있잖아 상하 상하 방전이야 상하 반전 어? 상하 반전이라고 상하 반전 아래로 해야 얘가 위로 올라가고 화면이 왜 조이스틱 운전하시라 조이스틱 운전하듯이 플레이사이즈는 안 돼 안 돼 걔는 그냥 오히려 올라가면 오히려 올라간다 옵션 들어가서 바꿔 그럼 헬기만? 하하하 공중 바꾸고 가능해 얘네 차량 컨트롤 따로 돼있어 옵션 킷 옵션 보면은 아 그러네 잠깐만 아 아 전진 WS 우회전 ADA 됐고 위쪽 조준 잠깐만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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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안되는데 전진하고 브레이크만 되지 마우스로 상하 반전하는건 없는데 아 그래? 어 아이가 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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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되어 있어 야 한번 벗자 IS 부선 25 22 21 30 29 24 30 29 30 30 게이가 한 번 돕시다 알바팀 지원해도 되겠는데 또 죽겠다 이럴때 낚아대고 있는거 일부러 컨트롤을 가면서 쥐오 아 뭐 다 부셔온거인지 해야지 죄송없다 오케이 다음 지나감 비슷합니다 왜 날 피지 컷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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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길게 둘게 한번 길게 둘게 어 뭐야 미안해 내가 부셨어 애들 보이냐 사람들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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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 근처 강가 근처 옥상에도 몇 명 있다 옥상 말고 저 구석에도 코너길이 하나 주말 대강이 오케오케 오케오케 옥상 보이냐 어이없지야 어이없지야 아이고 저 한마디 좀 슬핑 투르 한번 해주고 차 앞에 있는거 이게 원해 그 그 저기 그 배트필에도 2에서는 이게 그냥 가운데서 서있는게 가능했는데 그래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잡았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야잇 장전 아직 안된거야? 그런가본데 저왔네 저왔네 어기 지원잇끼리 안하겠네 아 서있네 키워나오고 있네 건물자 날려버렸어 흠흠 어우 눈부셔 저왔네 푸진도 하고 애들 이동한다 야 기억나지 저자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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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AA부터 잡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빨리 장전해 병신아 이거 다 수동인가 본데 아 알고서 눌러야되는구나 잠전한적이 꽤 어려웠렸네 장전한적이 꽤 어려웠렸네 잡았어? 어? 잡았네 차량 다 잡았고 이제 보병들 어? 길가 한번 돌아야 되겠다 여기 이동한대 왜 이동한대 졌음 저 이름 안내빈거 어떻게 안주시니까 나의 호버링 능력 가만히 있기 앞에 맨 앞에 아 아 정답 개, 까리 상대방 찌푸있다 찌푸 사라진들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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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습니다 빗맞았냐? 오 피했어 쟤 빠르다 터진 것 같은데 터졌어요 쟤 쟤 이제 후퇴한다 이제 철수한다 철수 업무해야 돼 으 또 하면 귀찮구마잉 아 아 으잇 뭐가 또 파이어 소프트 어디서 오자 소라는거 대체 저저저 애들 좌측 지나갔습니다 한 번 무빙한다는데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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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이에이 어이 너무 가까웠다 미안하다 컨트롤하기 힘들다 너무 가까워 위치가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이 판이 가장 짜증나는 판인 솔직히 말하면 코옵 중에서는 그래? 운전이 힘들지 헬리콧터 플레이 튜토리얼인 건데 결국에는 아 이제 백업하러 왔구나 빨리 타 빨리 타 인마 일치만 한다 이동합시다 장군을 구출했구나 어? 장군을 구출했구나 구출한 게 아니라고 누구 잡으러 간 거 같아 잡으러 간 거네